이거면 러블럭뚜 러블럭뚜 러블럭쌤 리아야, 오늘 내 쪽으로 와봐 미호야, 너도 이쪽으로 와봐 여기 자, 여기서 뭐가 뚝뚝 떨어진다 보이지? 이 안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 어? 뭐야? 이게 뭐야? 한번 올라가볼래? 왜? 안 태어나지? 자, 뭐야? 막 쏟아져 여기서 이거 내 똥이야 헐 리아도 나왔어 자, 얘들아 여기 위에 쭉 올라가서 위에 뭐가 있는지 뭐가 있길래 이렇게 떨어지는지 한번 탐방하러 갈 거야 좋아, 갈게 풍선 타고 가자, 풍선 타고 풍선 타고 가자, 밖으로 나와서 풍선 타고 가는 거야 자, 위에는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을까? 뿅 여멘아, 잠깐 떨어져봐 같이 가자 그럴까? 너가 내 위에 있는 거 같아 어, 왔네 어, 너구나 안녕? 안녕 너도 가고 있었구나 야 어디까지 내려가 야, 너는 왜 그러고 와? 나 넌? 너 벽을 올라타는 거 같아 더 빨리 갈 수도 있어 어, 움직일 수도 있어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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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멘아, 잘 가 야, 잘 가 니가 나 밀쳤어 야, 잠깐만 난 왜 안 움직여져 잘 가 여멘님, 바이바이 오, 위에 뭐가 있어 걔 어디까지 굴러가? 여멘이 앉는 자세로 있어서 안 움직여지나 봐 어떻게 풀지? 오, 세상에 어디까지 떨어져 아, 왜다가 왜 앉는 자세야 왜 이래, 나 일어나 여멘이 다시 시작해야 되나 봐 오오 잠깐만, 왜 이래, 야 오, 됐다 됐다, 됐다 와오 문자님 움직일 수 있어? 응 이거면 이거 약간 올라가려면 우리가 끝으로 가야겠는걸? 이거 안에서 출발하는 게 맞았나봐 우린 망했어 아 그럼 바깥쪽에서 가면 되지 위가 막혀있어 올라가보자 그래도 뭐 약간 뭐 저기 어? 이거 나무인가 봐 진짜 약간 나뭇잎처럼 생겼는걸? 해가 엄청 가까워 와우 해 야 눈부셔 나 눈을 잃었어 이거 우주까지 가는거 아니니? 어 뭐야 너네 벌써 다왔어? 어 나 다왔다 다왔어? 이거 물 있네 이거 물이네 잠깐만 우와 여기 사람들이 있다 니아야 좀 기다려봐 와 니네 겉에서 들어와서 못들어오나보다 맨날 그 눈에 쪄 니아야 와 얘들아 여기 진짜 대박이야 니아야 여맨나 드리아야 우리 망했어 우리 망한거 같아 내가 말했지? 통로로 들어오라니까 왜냐 물에서 헤엄치고 가 그럼 돼? 어 헤엄치는 중 난 아야 밖으로 가면 안되는거였나봐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구독 구독 어 여맨인다 내가 보이니? 오root 야 이거 완전 숲속이었네? 와 여기 동굴도 있네 얘들아? 너에 마을 맞아? 흐음 아니? 나 숲속인데? 뵈 magari 지거자 마을이 어디? 너 어디있는데 리아야? 나 거기있어 가만히 나 여깄어 어 가자 이제 야 이케 빨간 버섯이 엄청 크고 나무가 있고 해가 너무 가까워서 마을이 어디 있는데 리아야 너 거기 있어 가만히 나 여기 있어 어 가자 이제 야 이게 빨간 버섯이 엄청 크고 나무가 있고 야 해가 너무 가까워서 눈이 너무 붓이다 약간 영화 같다 얘들아 여기 마을로 와 지금 마을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아 여긴가 보다 리아 빨리 와 어 여기 건물도 있어 학교인가 어 식당 식당이네 식당 어 이런 곳에 이런 멋있는 식당이 어 미호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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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리스폰즈 형인가 얘들아 여기 축구장 있어 축구장 있어 잠깐만 이거 리스폰 좀 밟고 어 뭐야 내가 일로 왔어 야 이거 아래봐봐 야 큰일 날 뻔했네 야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래로 가는 거구나 좋았어 좋았어 아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였어 그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였네 난 상이 없는데 그래 오 신기하네 야 축가 한판 할까 그래 드넓은 숲도 왔는데 야 이거 엄청 예쁘네요 이 꼭대기 이런 게 있을 줄이야 내가 골키퍼 할래 그래 아 오케이 골키퍼 할게 나도 미호 미호가 넣어 야 빨리 넣어봐 미호야 왜 이렇게 못해 축구 이쪽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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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쇠 응 들어갈 거야 봉쇠 응 들어갈 거야 봉쇠 봉쇠 아 왜 그러는데 골 한번만 넣어보자 봉쇠 재미없어 하하하하하 무시 갔어 하하하 자 우리 어쨌든 얘들아 저쪽 식당 가서 밥 먹고 도서관 왔는데 등산도 식구경이지 도서관이야 저기 식당 아니야? 물론 도서관 있던데 어 여기 식당이 많네 오 잠깐만 왜 비밀영수가 있는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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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뒤에 문이 있어 아 저기 저 식당 안에? 식당 안에 문이 있어? 부르네 자네 자네 왜 그랬어 치존시라님? 자네 왜 그랬어 전 아무런 잘못이 없어 형사님 그렇군 그러면 이거나 먹어라 자 어서오세요 손님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약하고 오셨죠? 네 제가 아주 맛있는 자 맛있는 세상에서 제일 딱딱한 젤리 준비됐습니다 아 여기 웨이터 내 음식은 언제 나와? 여기 있습니다 똥 나왔어요 아 드디어 나왔네 얘들아 이제 한번 떨어져 보자 충분히 구경한 거 같고 떨어져 보자 나 무서워 떨어지 여기 마을도 있었어 오 들어가볼까? 난저기 마을인가? 좀 작네 집이 귀여운 마을이 있었군요 자 이제 한번 떨어져 보자 어디로 떨어질까? 이쪽이지 자 한번 높이를 볼까? 이야 떨어지는 것도 한참일 것 같지 않아? 떨어지는 거 빨라 떨어지는 거 빠르다 이야 와 내 눈 벽돌 소환해 벽돌 와 니네 엄청 빨라 떨어지는 거 나 보고 있는데 간다 와 벽돌을 소환했는데 벽돌이 너보다 위에 생성돼 아 진짜? 어 나 떨어졌다 와 살만 살려 와 우와 야 떨어지는 거 엄청 빠르다 이야 리아는 나왔어? 리아가 지금 똥처럼 나오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나왔어 리아? 아니 리아 이제 슬슬 뿌직할 때 됐는데 뿌직 어 나왔다 어 나왔다 넌 진짜 똥처럼 생겼구나 뿌직 자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서 아니 로블러스 게임 속에서 제일 높은 곳을 올라갔다가 내려와봤습니다 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맵이었고요 뿌듯하네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재밌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뼘 뼘 구독 뼘 좋아요 뼘 뼘 뼘 뼘 안녕 人 人